1년생과 8, 7년생 네 보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자 일단 서현은 이다운이 먼저 득점을 했습니다 이다운 강다연 자 강다연의 공격 이은혜 이은혜 이번엔 길었습니다 오른손 조합은 아니고요 오른손 오른손 조합입니다 오 서브 득점 강다연입니다 다시 이다운의 서브 이다운이 걷어올려고 왔습니다 3대3 이은혜 강다연이 넘겼고요 다시 넘어왔습니다 아 이다운이 네트 넘기지 못 4대3 강다연의 서브 이은혜 이다운 자 또 받아내지 못했어요 서현은 손실 서브 자 다시 한번 넘기고 아 서현이거든요 네 너무 쉽게 쉽게 범시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요 마사 위치면서 이다운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집중력을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강다연 선제 그리고 이은혜 이번엔 네트 이다운 서현훈 공격 아 네트 막 봤어요 나갔어요 이은혜 범시를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마사회 선수들이 네 강다연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구간 한국 마사회 입장에서는 서현훈 공격 성공입니다 차이로 좁혀지면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현훈의 서브 서현훈 로빙골 찍어봅니다 대안안공 대안안공 이다운 선제 자 초보로 넘겼고 이윤혜의 서버 강다연 선제 이윤혜의 찬스볼 성공합니다 플레이가 상당히 또 위력을 보여줬거든요 자 다시 한번 공격 받아냈어요 그런 서버 강다연 다시 걷어올리는 서현훈 받지 못하는 강다연입니다 마크만 해준다면 이번에 마사회 선수들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든든한 이은혜 선수도 있고 자 서현훈 받았고요 강다연 뒤져있는 어 이번에는 서로서로 일단 유리한 구간들이 있네요 강다연 그렇죠 서현훈 그러나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은혜의 시브 강다연 나갑니다 자 2대6 강다연 자 강다연이 한번 실어서 지금 타구를 날리고 있거든요 힘 온힘도 안 실은 것 같은데 빨라서 놀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공격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깊숙하게 찌르네요 그렇습니다 서현훈 자 다시 한번 넘어왔습니다 공격 받아냅니다 다시 한번 강한 탑스피 6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은혜 강다연 다시 한번 강다연의 서브 이은혜의 공격 넘어왔어요 다시 한번 강다연 물론 쫓아오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뭐 부스터가 달린 것처럼 더 강하게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받아냈고요 그러나 이번엔 강다연 나갑니다 차로 좁혔습니다 이다운의 서브였고요 강다연 어 이다운 넘어졌어요 아 쫓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은혜의 강다연의 흐름이 지금 좋은 상황 쫓아가야되는 한국마사베입니다 어 나갔습니다 네 7대 10 어 받았어요 이다은 서브 이걸 바로 공격 나갑니다 이다은 넷티를 넘기지 못합니다 네 이번에 아 마지막 포인트 진짜 아쉽네요 네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게임 11 대구 이은혜의 강다연이 승리를 거두면서 어 이 매치까지 가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